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. 지난번에 산호랑나비의 번데기로 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그때 번데기에서 산호랑나비로 우아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약속드렸는데요. 어떻게 되었나 진행상황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비디오를 찍었습니다. 애벌레 모델 1호 2호에 이어서 두 마리를 더 구했습니다. 그래서 3호 4호가 되었는데요. 모델 4호에 용화되는 모습도 완벽하게 찍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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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말입니다. 이것이 지금 얘네들 현재의 모습입니다. 2호는 까맣게 변해서 나비가 나올래나 기대를 했었는데요. 나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까맣게 말라 죽었네요. 1호 3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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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호 도 아마 겨울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. 반응이 없네요. 내년 봄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. 겨울 동안 잘 지내고 내년 봄에 내년 봄을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